손혜진의 친신머린 여정, 사랑, 가족, 그리고 자선 손혜진은 뛰어난 연기력과 진정성으로 사랑받는 여배우로 화면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녀의 친절과 사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드문이자 진솔한 모습을 공개하며 사랑, 가족, 그리고 자선활동의 요구사항을 균형있게 맞추기 위한 깊은 감정적 여정을 밝혔습니다. 손혜진은 솔직하고 진지한 순간에 그녀의 관계에서 겪는 복잡함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제 인생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면서 그 깊은 감정에 동반되는 쓱맛을 인정했습니다. 때때로 슬픔과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란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의 중요성과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배우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말은 사랑이 자주 가져다주는 보편적인 시련과 승리를 담아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손혜진은 또한 그녀의 아들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따뜻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인생의 빛입니다. 라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전했습니다. 그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움 특히 그가 저를 안아주거나 볼에 키스를 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정말 행복의 묶음이에요. 손혜진은 가족이 오랜만에 필요한 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그들이 함께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제 남편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이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손혜진의 자비로운 마음은 그녀의 가족을 넘어선 곳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의 자선활동이 세상에 알려지며 그녀의 다른 면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혜진은 널리 알려진 광대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돕는 센터에 상당한 기부를 했습니다. 병원 방문 중 그녀는 직원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2시간 반을 보내며 조용히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기부를 원했으나 그녀의 팀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어 그녀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손혜진의 깊이 뿌리박힌 연민과 긍정적인 기여를 하려는 그녀의 굳은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여전히 남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은 그녀의 인내와 헌신의 증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명성이 개인적 가치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혜진은 친절과 성실함의 등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사랑, 가족, 그리고 자선행위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한 사람의 자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강력한 상기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삶의 도전과 기쁨을 포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와함과 인류의 화신으로 남아있습니다. 유리, 이혼 후 혼자 사는 것의 장점을 공개하다. 전대바운 멤버인 유리가 최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8월 7일, 유리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팬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문아, 혼자 사는 것의 장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청소가 정말 빨리 끝나요. 내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밖에서 놀지 못할 때 집에서 간식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아늑한 침실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침실이 너무 예쁘게 꾸며졌네요. 나도 혼자 살고 싶어요. 언제 한 번 집 투어를 해주면 좋겠어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리는 2018년에 FT아일랜드의 최민환과 결혼하여 아들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자주 선보였으나, 지난해 12월 결혼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권은 저 남편인 최민환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리의 최근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혼자 사는 것의 장점에 대해 공개한 것은 단순한 일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이혼 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 후의 새로운 시작.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기에, 그것을 끝내는 것은 많은 감정적, 정신적 충격을 수반합니다. 유리가 2018년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있었기에, 그녀의 이혼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 후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장점을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녀의 고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이혼 후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서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혼자 사는 삶의 장점. 유리가 언급한 혼자 사는 삶의 장점 중 하나는 청소가 빨리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언급은 사실, 혼자 사는 삶의 큰 장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일입니다. 이혼 후, 유리는 자신만의 규칙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심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녀가 밤늦게 집에서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외로움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소통을 즐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유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압박과 개인의 선택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이혼 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 그들에게는 더 큰 사회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이러한 압박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이혼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에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과 사회적 시사점 유리의 고백에 대해 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팬들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그녀의 침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칭찬하며, 혼자 사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혼 후에도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삶의 끝으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혼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리가 혼자 사는 삶의 장점을 공개함으로써, 이는 많은 이들에게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립과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새로운 삶을 향한 긍정적인 시각. 유리의 고백은 이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녀가 혼자 사는 삶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리의 이야기는 이혼 후에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이 기대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내고, 이혼 후에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내고,